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주의 가장 큰 번화가였던 곳이 이제는 가장 황폐화된 동네로 변했습니다. 청주 사직 4구역을 말하는 건데요. 10년 전 재개발 사업이 시행사 부도로 멈춘 뒤 아직까지도 사업 시행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 피해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후된 동네를 바라봐야 하는 시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철거되다만 건물이 뼈대를 드러낸 채 서 있습니다. 폐기물들로 가득한 옛 건물터, 유리창이 전부 깨져버린 폐건물들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. 한때 청주의 가장 큰 번화가 중 하나였던 사직 4구역의 현재 모습입니다. 청주 사직 4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. 59층 이하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사업 초기 시행사가 일대 토지를 매입하던 중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부도를 맞으며 사업은 멈춰섰습니다. 이후 사업권을 노리는 시행사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초기 시행사가 설정해놓은 지상권 문제까지 얽히며 동네의 슬럼화는 가속됐습니다.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도가 났대요. 그 뒤로부터 진짜 사는 게 너무 사는 게 아니었어요. 진짜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. 사직 4구역은 지리적으로 청주의 중심이자 차량 통행이 가장 많고 청주 무심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. 십수년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주민들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어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CJB 이태현입니다.